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상담가 추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또 만나뵈러 왔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소식 나에게 다가올 좋은 소식을 알아봅니다 4장의 타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5을 세는 동안 골라주세요 그리고 번호를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고르지 못한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 과일 복숭아로 보이는데요 천도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유의할 점도 나타난다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 좋은 소식 뒤에는 또 주의할 점도 있으니까요 킹오브소드 카드랑 더 러버스 카드예요 킹오브소드 그러니까 왕이 칼을 들고 있다 왕은 어떤 불, 불의 기운이거든요 불의 기운이라는 것은 엄청난 열정 그리고 확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결정을 잘 하고 나면은 이렇게 무언가 매칭이 잘 된다는 거예요 꼭 러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잘 만난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단체를 잘 만난다 윗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분 좋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A든 B든 뭔가 좀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그런 결정이 남아 있다 곧 나에게 온다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 이직을 한다 이사를 가는데 A든 B든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비슷하고 어떤 데는 이게 좀 더 좋고 어떤 데는 뭐 이게 좀 더 좋고 인테리어가 좋고 이쪽은 뭐 좀 가깝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장이나 가깝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약간의 행복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을 누군가가 이제 따라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결정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칭이 잘 돼서 이렇게 영업 내가 영업을 잘 했다 아니면 회사에서 또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한 애정사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콜 해주고 여러분들의 결정만 남아 있으면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주도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의할 점은 뭐겠어요 너무 너무 내가 내 위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자 또 하나 봅니다 또 하나 봅니다 또 하나 봅니다 스타 카드고요 별 카드죠 그리고 세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입니다 스타라는 것은 뭡니까 별이죠 별 내가 튈 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뭐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들이다 예술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더더욱 좋을 건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장사를 한다 한다면은 우리 가게 간판이 좀 더 빛나는 거죠 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븐 오브 스테이브스 이 벽에다가 막대기 7개를 세워놨어요 근데 웃고 있죠 뭐냐면은 기분 좋게 무언가를 내놓고 팔고 장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곧 있을 즐거운 일들 곧이라 그러면 타로로 보면 이제 뭐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들 보는데 1년 후라는 건 또 따로 제가 또 지목을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3개월 정도 안에 이런 결정 나의 행복한 고민 결정 이후에 그 매칭 되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이롭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튀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내 상품을 팔고 내 거를 파는 데 있어서의 기쁨 있겠습니다 자 추가 카드를 한번 보죠 3오브 소드에요 이것은요 사람들과의 협업 그러니까 일적으로 일적으로 분명히 나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약간은 좀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토성이 있고 천칭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다 내가 돈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서도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러버스 카드와도 비슷하고 역시나 킹 오브 와인즈 카드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외를 받더라도 조금 더 비싼 곳에서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에이스 오브 컵스 결국에는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 컵스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거 이 컵스가 그래도 이 워터 물이 들어있는 거죠 감정선이에요 감정선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좋아진다 이 다이나믹함 속에서 결국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내 감정이 조금 더 북받쳐 오르고 또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천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의 숏 영상도 많이 올렸으니까 숏 영상도 꼭 봐주세요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곧 생길 좋은 일들 한번 알아봅니다 일단 태양의 카드가 나타났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활기차잖아요 한번 이거 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봐요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태양 정말 강렬하죠 근데 그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쏘고 있어요 빛이 나고 불이 나고 열이 나고 열정이죠 태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fortune 그래서 행운을 의미합니다 그 행운은 주로 직업적인 행운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된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내가 관공서에 다닌다 아니면 기업에 다닌다 하는 분들은 물론 승진수겠죠 그런 쪽으로 좋은 일이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에 있어서의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로 해가지고 어디 좀 나가신다 이런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런 카드를 뽑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렇죠? 더 썬 직업적 성과 나의 위상 내 개인적 위상의 뭔가 좀 오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위상의 상승 9호 스테이브스 카드고요 이제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카드들이 보니까 전부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인 카드잖아요 이렇게까지 쭉 뽑아 봅니다 여러분들은요 밑으로 갈수록 조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7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쫙 뽑는 일도 별로 없는데 이 카드들을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열정 불이라 그랬죠 이 9호 스테이브스 그러니까 이 원즈 방망이 이것도 불이거든요 화, 토, 공, 기, 수 이렇게 얘기하죠 4, 원소 물론 동양에는 5원소가 있는데 5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 새로운 일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져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물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5 오브 소드 주의할 점도 많이 나타나는 카드들이에요 사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 중에서 분명히 나로 인해서 혹은 그로 인해서 서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애정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에 조금 좀 불충실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들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나면은 재물이 좀 생겨나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안정이 되는 모양새예요 페이지 오브 스테이브스 이제 일에 대한 즐거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재밌다 라는 것이고요 또 문 달 카드처럼 여러분들 월떡 귀인 월살 아시죠 그래서 가정의 안정화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여기 좀 떠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좀 돈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합의를 잘 해주면은 가정에 안정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합의를 해주시고 해야지 오픈하고 해야지 너무 내 주장대로만 말도 안 하고 서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이 카드예요 좀 보세요 느낌 밑에는 안정돼 있죠 마지막 카드 하나 뽑아 봅니다 에이트 오브 완즈입니다 이것은요 역시나 사수자리의 수성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곳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그 카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결론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쑥 지나갈 겁니다 쑥 지나간다는 카드가 바로 이 8번 완즈 카드예요 애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왔다가 쓰나미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행운은 일적인 행운 이런 행운은 이미 와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 시청한 이 시간 이후부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 습득하고 배우고 공간에서 그 시간 속에서의 적은 도를 지금부터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예 공작새를 골라주셨네요 자 멋진 그림을 골라주셨는데 이제는 디테일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컵스 이렇게 하드네요 컵스라는 건 물이 들어있죠 그리고 컵에는 뭐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차 마시는 차가 그리고 또 술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컵이라는 거는 주로 물 해가지고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혜 사주로 따지면 그 인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생명의 원천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나이트 기사가 이 컵을 들고 왔다라는 것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직업적인 것이든 그리고 사인 그리고 그 결정 이렇게 내가 사인해야 될 것 계약의 체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제안 그러면 이제 헤드헌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회사로 이쪽 회사로 가셔라 연봉을 더 주겠노라 라는 것들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가 사장하고 일대일로 맞서서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들 제너럴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좀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컵 카드인데요 4번의 컵 카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장을 조금 더 펼치시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좀 꿀리고 들어가지 말라 라는 게 있어요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장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간다 사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잡음들은 많겠죠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전부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회사에 방침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따르기 좀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주장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나의 주장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싸인하고 체결할 그런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스트렝스 카드로 힘 카드가 나타났어요 오우 전부 컵 카드네요 자 이게 전부 세 가지가 컵 카드고 이건 힘 카드입니다 이 보세요 조용한 외침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이 많지 않다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약한 게 아니잖아요 나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조용한 외침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힘이 생기고 윗사람이 나를 잘 봐주고 윗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기관 더 큰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 엄청납니다 그리고 컵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인하는 거 내가 문서를 취득하는 것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국가자격증 중에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있죠 옛날에는 운전면허증 따기도 힘들었어요 어느새부터 조금 쉬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형 면허를 딴다 아니면 특히나 중장비를 하신다 아니면 인테리어 자격증을 내가 딴다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더 좋을 거다 라는 거죠 내가 이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좋은 카드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 봅니다 투오브완즈 카드 입니다 그리고 킹오브펜타클 이에요 투오브완즈 라는 것은 양자리의 화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눈빛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좋을 것이다 혹은 사자자리 분들 사수자리 분들 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죠 정갈자리 분들도 괜찮다 양자리 분들 이 불이거든요 불의 화성이다 여러분들의 은근한 카리스마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에서 굉장히 직위가 올라가고 나의 위치가 상승하는 모습 결국엔 킹오브펜타클로도 마무리가 되네요 잘 보시면 왕이 이렇게 여러가지 물건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왕관도 있죠 굉장히 비싸 보여요 펜타클이라는 것은 재물적인 카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재물의 성취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3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번을 골라주신 분들 멋진 그림을 골라주셨는데요 구름 위의 신기한 동물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디테일 카드를 뽑아봐야죠 여러분들에게 곧 생기는 좋은 소식 좋은 일들 알아봐야죠 더 허밋이네요 은둔자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그래요 은둔하고 있지만은 않다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다 은둔의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내가 무언가를 피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연구하고 또 나의 개발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은둔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런 외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합격 소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은둔작 는요 거의 공부가 끝났어요 은둔이 끝나서 하산하고 있는 기분이잖아요 딱 보세요 하산의 기분이 확실히 든다 그만큼 경력과 노하우가 쌓였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겠다 라는 것 이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역시나 에이트 오브 소드 기술 자카드 여기도 에이트 오브 스테이 전부 기술 개발 이런 것들 엄청나죠 이제 굉장히 이 노하우가 쌓였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 강사님으로 계신 분들은 앞으로 원생들이 좀 많아진다 라는 것들 그리고 에이트 오브 스테이 역시나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라는 것도 되는 겁니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항상 이 카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나의 방탄이 좀 되어준다 라는 거거든요 나와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모습이고 여기도 군인의 모습이죠 칼을 들고 있고 여기는 활이라든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긴 또 선생님이 있고요 보세요 거의 전투 태세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협업한다 뭐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협업을 잘 해야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한가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뭐 이런 군가의 가사도 생각이 나는데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둔에서 나와서 외롭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구직을 하고 취직을 하는데 잘 안됐다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활기가 돋는다 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가지 이유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라던지 인간관계가 좀 바뀌려고 하는 분들 있죠 제가 대운 숏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대운이 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체인지 변화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게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좋은 일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뽑아 봅니다 퀸 오브 카욱스 카드이고요 더 썬 카드예요 아 마지막 카드가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파이브 오브 소드네요 역시나 조금 유의할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장을 묶어서 어떤 결과 카드로 봤는데 이런 과정이 나타나고 퀸 오브 컵스라는 건 안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안정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안정 이런 것도 의미하고요 썬 카드라는 건 그래요 아빠 그리고 여기는 엄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파이브 오브 소드라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건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뭔가 안 되는 것들의 미련을 확실히 버려야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새로운 혁신 새로운 단체로의 들어감 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썬 카드 그래서 직업적인 것 그리고 컵 카드 개인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양쪽의 만족 이런 것들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려라 그것도 애정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재회하려고 하고 내가 미련을 갖고 또 나 싫다고 떠난 사람 아니면 내가 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의 굉장한 만족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4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